이재원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부산을 존 동네라고 비하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퇴와 사과를 촉구하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부사장이 부산 폄하 발언으로 2030 세계엑스포 유치에 죄를 뿌렸다고 비판했고, 정의당 부산시당도 서울 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낸 이 부사장은 공직을 맡을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부사장은 지난 8월 한국 방문회의 기념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한 것을 두고 동네 행사하느냐고 질책한 사실이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.